여러분 반갑습니다. 600미터 앞에 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안입니다. 진안. 마이산에 있는 진안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주차장에서 한 10여분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한 10여분 걸어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여기 호수가 있고요. 저기 마이산이 보이죠. 마이산은 거의 돌산이에요. 바위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맑으면 더 잘 보이겠지만 이 정도 보이는 것도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저기 푹푹 패였죠. 안에 신기하게 생긴 자연현상입니다. 맑은 날은 저기 멀리서부터 마이산 말의 귀처럼 생긴 산이 보이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 전경은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보통은 멀리서 잃은 암마이봉과 순마이봉을 보면서 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 곳입니다. 탑사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은수사라고 또 있어요. 은수사 거기 보면 신비한 자연현상 역고드름 이래가지고 은수사까지 제가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이 겨울에만 볼 수 있겠죠. 이 역고드름은 은수사 그 길도 참 걷기가 좋아요. 지금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진안무주 국가 지질공원 지질명소 마이산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전에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상 산책로가 없었어요. 오래됐죠. 이거 생긴지도 올 때마다 비가 오네요. 제가 몇 번째 여기를 오고 있지만 볼 때마다 비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능소화 필 시즌에 여기를 한 번씩 찾아오는데요. 능소화가 여름에 피잖아요. 그 절벽에 붙어서 자라는 능소화가 아주 유명하죠. 그 능소화를 보기 위해서 오늘도 왔습니다. 이 꽃 좀 보세요. 이 자운영이라고 합니다. 색감이 유난히도 참 곱습니다. 빛방향을 맺힌 모습도 참 예쁘죠. 이 망초꽃도 정겹고 예쁩니다. 들꽃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죠. 자연스러움이죠. 논과 특히 논뚜렁 근처에서 이 자운영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참 예쁩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도 예쁘죠? 내려올 때 여기로 또 올라갈 때 여기로 다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오늘은 올라갈 때 그냥 이쪽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일찍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은 비를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이슬비 수준으로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옷 버릴 정도는 아니고 우산 또 쓰고 가면 운치도 있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좋습니다. 완전히 물 위에 설치돼 있어서 약간은 좀 무서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언제 이런 길을 또 자주 걷기 힘들잖아요. 맑은 날에는 저기 오리배 오리배 있죠. 오리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가 와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말산 탑사 가는 길은 이렇게 여기 보이죠.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걷고 있는 가로수길이 있죠. 나무들이 오래 돼가지고 그늘이에요. 그늘 아주 산책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길입니다. 아주 힘겹지도 않고 아주 걷기에 좋습니다. 우와 이 진달래 나무에요. 엄청 큰데 이거 강가로 이렇게 쏟아지듯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봄에 꽃 피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큰 나무들이 이렇게 상수리나무나 도토리나무들이 이렇게 강가로 우리를 쭉쭉 아니죠. 가지를 쭉쭉 내미고 있습니다. 귀여운 도토리들도 이렇게 참 좋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참 이른 시간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조금 여러가지 정말 일도 하고 또 갖가지 가족이나 뭐 그런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볼 데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최고로 조용하고 여유롭고 좋습니다. 은은하게 산수 소리도 들려오고 이렇게 잠깐 또 숲길을 걸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답니다. 이 잎이 유난히 잘 자라 단풍나무 잎 좀 보세요. 예쁘죠? 예뻐요. 예뻐. 화창한 봄날에 저 오리배 한번 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망개예요. 경상도 말로 망개 또 이쪽 전라도 말로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예쁘죠? 땡글땡글하니 만개떡 생각나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만개잎에 감싸서 판매하는 만개떡이 의령 만개떡이 또 유명하잖아요. 물레방압감입니다. 제가 도는지 안 도는지 싶을 정도로 물방울이 물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저기 옆으로 또 산책로가 데컷길이 잘 돼 있어요. 바로 산 언저리로 그리고 여기서 돌탑 체험장에서 여기도 마이산 부부공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데컷길이든 이쪽에 일반 원래 있던 구도공간에 산책하기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돌탑 쌓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 꼭 돌 하나씩 올려놓고 산책로에 물이 고여서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물길을 건너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얼 의미하는 걸까요? 하트 최고 썰어 칭찬하는 가운데 사랑이 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지척을 하고 있겠죠. 반성합니다. 오다 보니 또 이런 풍경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아 벌레가 야무지게 그죠. 밥 먹었다. 그죠. 무늬처럼 구멍을 뽕뽕뽕뽕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놨네요. 이 나무는 전체적으로 저 위에까지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된 나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기 데크길 있죠. 산 뭐라고 해야 되냐 한 언저리에 이렇게 데크길을 만들어 놨어요. 계곡 따라서 계곡물 보이죠. 한번 보고 갈까요 우와 물이 그냥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물이 밑에 또 바닥이 안반이에요. 바위가 더 깨끗하고 맑게 흐르네요. 사장에서 여기까지 세워라 내워라 한 30분 걸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와도 한 20분은 걸릴 거예요. 마이산보리공원 안내도 해서 은수사 보이죠. 은수사 여기는 멀지 않으니까 한 번 오시는 길에 저는 언젠가 한 번 안개 가득한 은수사 풍경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구요. 여기는 탑사 메인이죠. 항상 보여지는 탑사 메인입니다. 시에는 선정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라네요. 마이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1800년대 이 감룡처사가 마이산에 들어와 거제 한국부터 시작해서 점차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전통 사찰로 지정되었답니다. 여감 자갈돌 마이산에 떨어진 자연 속으로 쌓아올린 원추형 탑 5기 반판한 돌을 포개놓은 외줄탑 80여개의 탑이 있으며 주탑인 천지탑 천지탑이라고 높은 곳에 저 위에 있는 탑이 있거든요. 음량을 그 앞 외줄탑인 오방탑은 동서남북과 중앙 등 다섯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람에 흔들릴 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것은 음량 오행의 조화를 할 수 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탑들이 입구부터 이렇게 신기한 환경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자갈들이 따뜻따득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그걸 여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좀 힘들었죠. 그래서 저렇게 폐연현상은 자연현상으로 수축 팽창을 거듭하면서 저런 자연현상이 보여진다고 하여 이런 현상을 이런 지형을 타포니 지형이라고 한답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 안마이봉과 순마이봉 순마이봉인가 봅니다. 은수사에서 보면 저기 바로 머리 위에 있었어요. 한번 가볼게요. 바로 입구에 매펠소가 있습니다. 대인 3천원 중고생 2천원 초등학생 천원 70세 이상 무료입장으로 되어있네요. 아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아 이 단풍나무들도 예쁘죠. 요즘 단풍나무 씨앗이 이렇게 그죠? 씨앗 프로펠러처럼 생겼죠. 씨앗들이 맺혀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짜잔 답사에 보통 사진으로 많이 소개되는 답사 모습입니다. 참 그죠? 신비롭게 생겼죠.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정말 볼 때마다 아 신비스럽다 이국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저기 위에 보이시죠? 동굴처럼 움푹 패인 거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비가 와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쌓인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소나무도 있고 척박한 곳에서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참 내려와야 돼요. 그럼 이제 팝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입구에 이렇게 한 무더기로 저를 반겨줍니다. 상사화거든요. 상사화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꽃들 상사화라고 하죠. 이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날 거예요. 우와 예쁘다. 너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쁜 상사화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상사화가 막 피어나고 있죠.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물론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게겠지만 너무 예뻐요. 여기 능수와 줄기가 보이죠. 저기 한성이가 절벽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벽을 향해서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도 너무 신비로워요. 한눈 숨 어디 어떤 사찰에 가도 풍경 소리가 너무 좋죠. 진짜 올 때마다 구멍이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겠죠 세월이 가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비바람에 깎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종 드라마 촬영지로 아주 유명한데요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애틋한 구절이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은수사가 있습니다 은수사 지나가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생각보다 꽃이 많이 없어요 저기 위쪽에 꽃이 있긴 한데 몇 송이 없네요 이렇게 절벽을 타고 오르는 능소와 줄기가 정말 대단하죠 저기 옆에는 아래쪽에는 담종이 덩글도 올라가고 있답니다 크고 작은 돌들로 이렇게 쌓아진 탑입니다 니마 그 돌을 올리지 마오 잘 되는 게 아니라 탑을 무너지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 탑을 만드신 이 감룡처사님의 동상이랍니다 한 분의 인생이 담겨진 곳입니다 여기 최고로 오래된 능소와 줄기가 저기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기 물 떨어지는 게 보이시는지 제가 서 있는 곳은 그다지 비가 많이 온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저기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능소와 제가 한번 줄기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우와 정말 어떤 나무줄기보다 튼튼하고 큽니다 여기 올라간 거 보세요 와 얼마나 오랜 세월 여기서 이렇게 바위에 막 붙어서 이렇게 여러 송이 피어 있으면 장관이겠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또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그죠 바위 위에서 바위 밑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비를 안 맞아요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기 우산 안 쓰신 분들도 계시죠 지역 특성상 이렇게 바위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담쟁이든 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어떤 분이 이 탑을 보고 엄지척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는 천지탑이라고 합니다 음탑과 양탑 양쪽으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으신 거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신념이죠 이건 오방탑 다섯 가지 방향이라는 뜻이죠 동서남북 그리고 중까지 해서 오방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목화수금토 오행으로 살다가 간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정말 이 높은 탑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쌓아져 있잖아요 특히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 암벽에 구멍들이 엄청 많죠 지구멍? 뱀구멍? 아닙니다 자연현상에 의한 구멍 통혈이라고 부른답니다 돌들이 하나씩 빠지고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신기한 자연현상입니다 제일 높은 것이었어요 한번 이리다보고 갑니다 암벽이 굉장히 높은데 탑이 탑도 굉장히 높습니다 잔잔해지는데 안 오네요 이상현상에 의한 학습 직업들은 고춧가루 이렇게 신비로운 탑사 풍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맞은편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길이죠 저기가 은수사라는 작은 암자라고 해야 될 거에요 안적하고 또 걷기 좋아요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위에 떨어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섬진광 발원지 용궁에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감명처사께서 사용하시던 그때 만들었던 우물이라고 합니다 중앙탑을 안 봤군요 중앙탑이 바람불고 하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 탑이라고 합니다 암마이봉과 순마이봉에서 불어오는 물줄기가 만나는 중앙에 위치한 탑이라고 합니다 경내 중앙에 있어서 돌풍이 불면 제일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지나칠 수 없는 여기 오래된 줄사철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돼서 모자처럼 처마처럼 지붕처럼 이렇게 바라고 있죠 예쁩니다 빗방울이 보일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줄사철이 이렇게 굵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타폰 지형 풍열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저기 위에도 대단합니다 수사 가는 길이 참 청량하고 좋습니다 뭔가 조용하고 매미소리가 들리네요 이 바람을 느껴보세요 탑사를 아래로 왼쪽으로 두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탑도 옆으로 보이고 참 보기 좋죠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이 더 신비스럽죠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 연수사 입구예요 정말 멋있죠 여기 보세요 그야말로 한적한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가 어쩌네요 자갈마당에 이렇게 예쁜 꽃이 올라왔어요 세상에 아이고 기특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암마이봉 순마이봉 두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보다 훨씬 거대하고 큽니다 천혜의 풍경이죠 저 사이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플록스 꽃이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고 향기도 좋네요 상사화에요 정말 예쁘죠 여기 또 이 돌배나무가 엄청난 돌배나무가 유명하죠 열매 많이 맺었네요 청실배나무라고 합니다 청실배나무 우와 650년이나 됐답니다 산돌배나무에 변종이라고 하네요 많이 열렸어요 빗방울 떨어진다 앞뭇잎에 빗방울이 떨어져요 앞뭇잎에 빗방울이 떨어져요 보이죠? 나무가 참 멋지게 생겼어요 나무가 참 멋지게 생겼어요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져요 이렇게 은수참 한 바퀴 돌아보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꼭 와보세요 봄에 벚꽃 피면 굉장히 이쁘겠죠. 여기저기 제가 수상 물위에 데크길로 들어갔다가 이제 가로수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가 멈추고 맑아져서 좋네요 맑으니까 더 잘 보이네요. 이제 귀여운 곰돌이 같아요 밤에는 여기가 별빛이 불빛이 흘러내리던 불이 켜지는 그런 곳입니다 참 보기 힘든 일이죠. 밤에 늦게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깐 여기 언젠가 제가 늦게 왔었는데 불이 켜지더라고요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게 여유롭게 오니까 그 광경을 못 보네요 배고파서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지난해 명물인삼튀김이죠 예, 하나 주세요. 인삼튀김은 어떻게 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몇 개짜리 줄까요? 네, 네 개짜리 주세요. 저도 한 박스 주세요. 네, 15,000원